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코드네임 조류, 엔딩보고, 용팔, 체험판도 해봤습니다 일단 엔딩 소감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 타임은 12시간 걸렸습니다 서브 퀘스트 몇 개랑 게임 켜놓고 뻘짓도 좀 했기 때문에 메인만 그냥 달린다면 아마 10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용과 같이 시리즈를 좋아해서 그런 게 큰 것 같은데 메타 점수에 비해서는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짧고 굵은 용 시리즈였다고 해야 될까요? 아마 기존 시리즈들 키류를 좋아하셨던 분들 현재 전투가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들 대부분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전이다 보니 본편인 용칠에 비해서는 분량이나 재미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용칠 자체가 워낙 대작 반열이다 보니까 외전도 그냥 타 게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 그래픽 발전이 눈에 띕니다 기존 용 시리즈에 비해 모션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대로였지만 그래픽 자체는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어요 서브캐나 이런 각종 다양한 것들 즐길 거리도 많아서 메인만 달린다면 짧은 분량이지만 이것저것 다 즐기다 보면 충분히 2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은 나올 듯 했습니다 이상한게 생각해보면 용 시리즈도 매번 같은 패턴의 반복이잖아요? 비슷한 류의 스토리 전개 방식과 비슷한 류의 사이드 퀘스트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항상 매 시리즈마다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밌게 잘 만드는 걸 보면 이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전격으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좀 유하게 받아들이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세히 따지고 보면 전투도 기본 방식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거긴 하지만 달라진 점 하나 없고 원래 이 게임들이 병맛 사이드 퀘의 재미가 쏠쏠한데 이번작은 병맛 요소가 확실히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진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온 전투라 그런지 액션때 중간중간 컷신 연출은 정말 멋있고 좋았습니다 사실 게임하면서 최근에 플레이했던 어크 미라지랑 상당히 좀 비교가 되었다고 할까요? 어크 미라지도 그렇고 이름을 지운 자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외전격으로 나온 게임이고 두 게임 다 변화된 건 전혀 없는 기존 시리즈의 반복 패턴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게임인데 재미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주인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크 시리즈에서도 매력적이고 멋진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바랄라에서도 좀 쩌리 같았던 바심이 주인공인데다가 바심 성격도 너무 매력 없어서 더욱더 재미의 차이가 벌어진 것 같았구요 두 번째 스토리 전개의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스토리 진행 방식은 컷씬 이후에 적들을 때려 패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진행 스토리의 궁금증 유발과 멋진 연출 액션씬 이런 것들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진짜 이런 미세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팅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가랑 유비 둘 다 좋아하는 회사인데 유비는 다음 작품인 아바타는 제발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애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과 가치는 이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구요 아마 8편도 무조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딩을 본 후 8편 체험판도 플레이 해봤구요 일단 체험판 소감을 듣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체험 모드와 하와이 체험 모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스토리 체험 모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판이구요 대략 2, 30분 분량의 짧은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체험 모드는 미니게임과 몇몇 사이드캐 정도를 해볼 수 있는 모드이구요 아무래도 하와이가 배경이다 보니까 수영하면서 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더라구요 용 시리즈 모든 걸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엔 이번 8편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맵부터 하와이이기 때문에 싹 변경되어서 완전 새로운 맵이고 NPC들도 서양 사람들이라서 많이 새롭더라구요 좀 더운 여름에 출시하면 더욱 더 시원시원해 보일 것 같은 배경이라서 2월에 출시하더라도 7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여름 세일 때 사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용 7과 같이 턴제 전투로 돌아오긴 했는데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바뀐 전투였습니다 광역 공격 범위도 표시되고 전투에 전략을 더 짤 수 있게 어느 정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여서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팀플 공격을 좀 더 활용하기 좋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 취향상 턴제 게임을 안 좋아하지만 용 7 턴제는 나름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용 8은 턴제라도 잘 맞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전투에도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크게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기존과 같은 용 시리즈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 작은 것들의 변화를 많이 주어서 우리에게 더 재밌고 새롭게 다가오려는 시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갓겜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체험판만 해봐도 스토리 전투, 새로운 배경 등 전부 마음에 들었구요 이 정도면 뭐 예구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물론 게임패스 데이1에도 같이 나와준다면 돈도 아끼고 더할라였겠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게임패스에는 좀 나중에 추후에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예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치반이랑 키류가 한 팀으로 주인공으로 나온다니까 설레일 수밖에 없네요 내년 1,2월에도 대작 게임이 많이 나오던데 상당히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함께 용 8과 같이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